자, 우리 마 선생 올리시죠, 네. 제가 리가의 팔을 기졌습니다. 죄송합니다! 개판이야 진짜. 하, 기계층은... 이건 뭐 그렇게 했습니다. 최선수씨는 안 쓰죠? 최선수씨는 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따 하면 되잖아. 아직 지금 찍는 거 아니잖아. 찍고 있습니다. 찍고 있는 거야? 찍고 있습니다. 연습 아니야? 나 리허설인 줄 알고. 죄송합니다. 아니 진짜 리허설을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아니 저러면 나 뭐 해야 돼? 마 선생님! 마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이게 엔딩인 거죠? 맞아. 근데 마 선생님 이거 못 살리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? 기가 막히게 넘어졌어. 이게 엔딩이야. 나올 때 이상하더라고. 이러고 와 갑자기. 네, 괜찮아요. 자연스럽게 넘어져야 되는데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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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